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담임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관리해주는 선생님 이미지겠죠. 오늘은 대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학부마다 담임 교목을 두고 있는 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신학대학교나 기독교정신의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교목, 채풀 운영 등 캠퍼스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담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교목이 다수의 대학생들을 전두하거나 신앙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학생들의 신앙 관리에 신경 쓰고 전두활동의 효율성도 높이는 게 여느 교목실의 과제. 이색적인 교목 단임제로 캠퍼스 보그마의 활로를 모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백석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 성교나 학생들을 성교하는 데 아주 설립자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과대별로 교수와 사육자를 겸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세웠죠. 교목 단임제는 학부마다 전담하는 교목을 두는 제도입니다. 학부 단위로 학생들을 만나는 만큼 더욱 심도 깊은 종교활동과 소통이 가능한 동시에 학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그마 전략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교목실이 통합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부 단임 목사가 한 명씩, 한 분씩 교목들이, 풀타임 교목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학부는 700명, 800명, 많은 학부는 1,200명 규모가 되는데 이 학생들을 한 명의 교목, 학부 단임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 직역교회의 단임 목사처럼 책임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올인하고 있어요. 교목 단임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목 인프라 확보가 필수. 국내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교목 단임제를 도입한 백석대학교에는 18명의 전임 교목과 비전임, 시간 강사 포함 50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교목실은 기독교의 이해 등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수업을 운영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채풀 영상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풀을 정말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리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삼별, 나의 삶, 별이 되어 해서 저희 대학 안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학기마다 한 5분씩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만나서 삶을, 신앙을, 전공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백석대뿐 아니라 설립정신을 공유하는 백석예술대학교의 경우에도 교목 단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백석예대 교목실 측은 학부 전담 목회와 활동을 통해 추진력 있고 구체적인 보금화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수업에도 투입이 되시고 채풀도 저희는 일주일에 20개의 채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채풀마다 저희들이 목사님 5분이 함께 월화수목금 각 요일을 담당하신 목사님들께서 채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의 일어났던 메시지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팀워크도 탁월하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짜여진 그런 교목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차원의 캠퍼스 보금화 의지가 돋보이는 교목 단임제. 교목 제도의 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